자 지금 이 일라이 릴리의 단클론 항체가 입원 환자에 효과가 없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CTP 요구도 단클론 항체고 릴리 치료제와 리제네론 치료제 이런 부분이 FDA에서 승인이 났죠.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입원 환자에는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그러면 뭐 CTP 요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어쩌저쩌 하던데 이것도 단클론 항체인데 이제 얘도 이제 끝인가 승인은 물 건너간 건가 안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릴리의 주가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애니 제이엠 릴리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 입원 환자에 효과 없더라 제목이 살벌합니다. 입원 환자에 효과 없더라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입원 환자 효과 없어 미국 등에서 대규모 연구팀 치료 효과를 분석을 했더니 이 가짜역 투여와 항체 투여 환자군 차이가 없더라. 감염 조직의 항체 침투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자 이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 치료 효과 크지 않다. 미국 지역사 릴리가 개발한 이 치료제를 사용한 연구 결과인데 입원 치료받은 환자들에게서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와 항체 치료제를 함께 투여를 했더니 렘데시비르만 사용했을 때와 별 다른 차이 없더라.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만 하나, 항체하고 같이 투여하나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확실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릴리 항체 치료제 연구 결과가 22일 날 올라왔습니다. 22일. 벌써 3일이 지난 내용이죠. 3일이 지난 내용입니다. 22일 날 공개가 되었죠. 그러면 아 이거 공개됐으니까 릴리 주가 급락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릴리의 치료제 효과와 유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팀이 스터디그룹에서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인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증 입원 환자에게 여기서 나오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중증 입원 환자에게 잘 듣는 치료제를 찾아야 된다. 중증 환자에게 잘 듣는 치료제를 찾아야 되죠. 지금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 치료제 해봤자 지금 렘데시 위로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 1000개 정도 되고 있죠. 그러나 중증 환자에게 잘 듣는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렘데시 위로밖에 없습니다. 이 덱사메타손도 일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추가 치료법은 지금 없는 상태죠. 코로나 환자의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기 혈정치료제, 혈정치료제, 지금 녹십자, 면역글로블린 치료, 단일클론항체 치료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가지고 중증 환자 치료, 중증 환자에도 효과가 있는지 입원 환자들, 중증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렘데시빌의 단독이나 항체 같이 투여를 했거나 효과가 없다죠. 그런데 이 단일클론항체 치료제는 확진자의 바이러스 수치를 낮추고 외래 환자가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 듣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FDA로부터 긴급 승인 받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FDA로 긴급 승인 받았죠. 그러나 치료제가 비싸다 어쩌고저쩌 이렇게 나오는데 비싸도 맞아야죠. 지금 비싸도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지금 경증 환자의 80%는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싼 것 때문에 이것도 투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었죠. 이런 부분은 연구팀은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인데 이거는 공매 세력들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김수님 받았고 하지만 치료제가 수백만 이르니까 고가의 주사지이기 때문에 모든 경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80%는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나는 경증인 상황에서 거의 비싸가지고 나는 안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이 80% 안에 들지 못하면 20%로 가면 중증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 난 안 맞고 개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못 맞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좀 국무여설도에 끼워 넣은 그런 내용이겠죠.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인지 받는데 중증에는 별로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혹시나 중증에도 효과가 있는가 시험을 해본 거죠. 그러나 역시 중증에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구나. 그래서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게 경증 환자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구나.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는 지금 랜델시벨에 투여 바꿔주죠. 중증 환자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셀트리어는 어떻냐. 지금 셀틴 고매도 계속 줄고 있죠. 12월 24일인데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게 12월 22일 날 나왔어요. 22일 날. 22일 날 이게 학술지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몰랐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심리를 흔들기 위한 어찌 보면 공매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으로 짝 뽑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냈죠.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은 중증에는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애초, 애시당초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증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거죠. 경증으로 받은 겁니다. 경증 치료 효과가 경증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긴급 승인을 받은 거죠. 긴급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어떠냐. 셀트리온 자 지금 자 이러고 있습니다. 12월 2일자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세계 최고 수준을 자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자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치료기간이 7일에서 3.6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죠. 임상 이상 데이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제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일에서 3.6일이니까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중으로 조건부 승인 신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아마 29일 30일 그 정도의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홍도로도 효과가 있고 경쟁력을 갖췄다. 그리고 이제 릴리나 리제네론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다가 한 반값 정도 200 정도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연간 최대 200만 명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중요한 것은 치료기간이 7일에서 3.6일로 줄어든 겁니다. 3.6일 줄어들었고 327명 대상으로 임상이상 분석을 진행 중이고 삼성에서는 700에서 1000명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예방 목적 활용도 가능한지도 검증을 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LC 당초부터 경증과 예방 목적 이쪽으로 지금 타겟팅을 해서 개발을 했고 그 부분으로 인증을 받아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이렇게 했지 않았죠. 전 국민 검사를 해서 지금 조지 믿는 사람들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중증으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 이러죠? 이렇게 하다가 중증으로 넘어갑니다. 또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넘어가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 항체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이거 항체 치료에 주사 나와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경증에서 전부 다 막을 수 있다. 그럼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퇴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LC 당초에 중증에도 아주 효과가 있어서 모든 코로나 환자 그리고 예방 환자들에게 만능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경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327명 이 부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치료에서 3.61로 단축이 된 부분이죠. 유의차가 확실하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얘가 승인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거 안 될 가능성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정도 데이터면 그리고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될 가능성이 99% 정도로 보면 되겠죠. 100%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릴리나 리젠네론 보다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릴리하고 리젠네론의 그런 데이터 다 받겠죠. 셀트리언 쪽에서 이미 거기에서 이제 FD 승인을 받았으니까 경증 치료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도 이게 더 좋다. 내께 더 좋다. 이겁니다. CTP 요구가 더 좋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 자신한다. 이렇게 그 근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명 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승인 신청이 다음주에 되면 승인 나겠죠. 날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래서 프랑스의 통상장관이 와서 셀트리언에 방문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온 게 12월 2일자죠. 그러니까 프랑스 통상장관이 한국에 방문해서 셀트리언에 방문을 한 날짜는 최근이죠. 최근.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다 전달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릴리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얻기에는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미국에 하루에 20만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죠.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언에 손을 내밀러 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와가지고 셀트리언이라는 이런 회사에 방문한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셀트리언 공매도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얘는 단순하게 이겁니다. 릴리의 단일 글루항체 치료제 경증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상용 승인을 받았는데 중증에도 혹시 아예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중증에도 혹시 입원 환자 이 중증에도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잖아 일단 FDA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중증에 대한 새로운 약도 필요해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더니 중증에는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죠. 중증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런 약은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이 22일 날 학술지에 실렸으니까 해외에 이제 릴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겠죠. 21일 날 이렇게 넣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릴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자 일날 릴리죠. 자 릴리 주가 좋습니다. 주가 좋죠. 주가 지금 뭐 저런 치료 뭐 이런 거 어쩌고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죠. 저거 해가지고 효과 없더라 했으면 야 이거 효과 없대. 큰일 났어. 이거 사기 당했어 하고 한가 맞아야죠. 한가. 릴리 너 한가야 한가. 효과 없다며. 효과 있는 줄 알았는데 효과 없어.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22일 날 주가를 보면 1% 내렸죠. 그리고 23일 날 0.7% 내렸다가 24일 날은 0.7%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파동을 타고 있죠. 상승 파동을 타면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하고 다시 올라가야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오죠. 변종하고 이런 거. 그래서 얘도 지금 계속 상승 파동으로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릴리의 주가 흐름은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저 내용은 중증에도 혹시나 이게 약이 워낙에 좋으니까 중증에도 아마 효과가 있을지 몰라 하고 해봤더니 중증에는 효과가 없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증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CTP 혹은 경증 환자 엘시당초 서정진 회장이 경증과 예방 측면에서 타겟팅을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부분인데 중증에 대해서까지 한번 봤더니 없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밀어붙이겠죠. 이거 효과 없단다. 나탈리콘의 항체 코로나 2번 환자에게 효과 없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하겠지만 승인 날 겁니다. 승인하죠. 승인 날 거고 이제 28일 날 28일 날 대주주 양도세피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그런 물량 나올 때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어차피 나와야 되는 물량이니까 밑에서 받아 먹어야지 이런 뭔가 꼼수로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뉴스로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22일 날 진행한 내용을 굳이 25일 날 왜 발표했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원래 애시당초 릴리나 니제레놀이나 그 다음에 셀티용 같은 경우에는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로 해서 경증 환자와 예방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된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중증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해봤더니 예상대로 중증에는 별로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FDA가 경증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걸로 승인을 해줬구나.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 확실합니다. 치료효과는 7일에서 3.6일이죠. 그래서 조금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만명 부흥 확보에서 이렇게 그만큼 코로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이건 그냥 찌라시일 뿐입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중증에는 원래 별로 효과가 없는 쪽으로 지금 알고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서정진 회장도 계속 경증에서 막아야 된다. 중증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했죠. 우리 거는 중증 환자도 다 이거 맞으면 벌떡 환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중증 환자 효과 없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 국민 검사를 해서 좀 초기에 초기에 경증일 때 셀틴 항체 치료제 투여해가지고 다 잡아버리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중증 환자에게 효과 원래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번 해봤더니 진짜 효과 없네. 그냥 그런 내용이다. 보면 되겠죠. 셀티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군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치료제가 이제 세계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그러나 이제 지금 중증 환자에게는 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셀티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증일 때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자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겁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버리면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 속도 빨라지니까 이렇게 빨라지죠.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회복을 시켜버려서 지금 완치가 되게 하는 그런 지력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